이제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실간나네요. 저에겐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오랜만에 고향에 가는 기분입니다. 네, 모두가 기다려온 제외국민의 참정권 행사. 2012년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실시됩니다. 제외선거에서 투표하려면 먼저 국외 부재자 신고나 제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외국민 여러분, 신고 또는 신청을 하고 선거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